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현이 또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연습니다. 정현이가 들으면 더 쉽게 잘 안될 것 같습니다. 정현이가 죽는 중입니다. 정현이가 더 쉽게 잘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私は 何処だって地平を走って ドラボドな手で飲みかけて いつも勝利ときっとも 晴れの闇より落ちて 早く燃やすように 誰が揺れて 消えたらないのに 気が温め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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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必要なのに 気が温める 熱いで 生まれるのも 必要 今度は 気が温める 気が温め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페어 스트라이크! 중간의 수능이 있겠지? 라이크! 머루셨으면 따른 결과가 라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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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